오늘 신문을 읽다가 김동영 경기지사께서 산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도 그냥 웃었기도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이 사람도 참 좋게 봤는데 입지 전의 인물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편히 지금 하고 있는 선거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들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경기도지사가 과거 민주주의는 쿠데타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말 잘했네요. 이제는 선거를 훔쳐가지고 민주주의를 그냥 뒤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김동영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집어치우고 과거 민주주의는 쿠데타에서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화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자유도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유는 안정된 민생 없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김동영 경기도지사고 이 사람은 정청래 마포구래 정청래 의원이 아마 4선 정도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경기도지사 선거결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경기도 산하에는 42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42개 중에서 1개를 빼고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김동영 후보와 승리했습니다. 2분의 1의 41승이 일어난 겁니다. 국힘당의 김은혜 후보는 모두 다 사전투표에 다 패배를 한 겁니다. 0에서 3%가 나와야 될 차이값이 무려 김은혜 후보는 9%까지 나왔 고 김동영 후보도 9%가 마이너스 9% 김은혜는 김동영 플러스 9%입니다. 이거 뭐 딱 보기만 해도 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김은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부분을 빼앗아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후보한테 넘겨준 건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거 아닙니까. 좌우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합니까. 왜 좌우가 일치합니까. 선거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좌우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처럼 기계적인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하고 다르죠. 선거의 이름 선거데이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나 이 지금 수치는 뭡니까. 차이집이 있고는 관회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은 이것은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상적인 투표입니까. 이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건 투표가 아니에요.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입니다. 이건 사기를 친 거죠. 무수격 타기를 쳤습니까. 공박사 사기친 거 봤어요. 내가 사기친 건 안 봤죠. 그런데 사기친 결과를 본 겁니다. 사기친 결과가 공박사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맞추고 난 다음에 김동령과 김은혜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을 여러분들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불변의 이런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보면 정확하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혜의 표를 뭡니까. 김동령한테 넘긴 것이 수학적 관계 시 그대로 승립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선거를 숫자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옆에 큰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임해 행진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의원 사선 의원인가 뭐 이럴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이게 마포구 선거결과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결과냐고요.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표를 이만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6%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숫지입니다. 마포구 이런들 마포구 의뢰 구민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 가지고 전부가 정신이 다 나가다가 수만 명이 이런들 수십만 명이 정신이 나가더라도 어떻게 뭡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이렇게 다른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입니까. 말이 됩니까. 미래통합당의 김성동 후보가 당일투표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승리를 하고 사전투표에서 뭡니까. 정청려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선거라고.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뭡니까. 대통령이란 된 사람이 깔아뭉개고 그 특수통에 먹은 검사라고.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이게 선거냐고 말입니다. 선거. 이게 4만 불 여러분 국민소득이 된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짓이 한 번이 아니고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반복이 되는데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이 끄떡도 안 하고 뭡니까. 입 싹 담고고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좋다 이야기야. 너희는 선거를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선거를 다 도덕질하지 않았냐 이야기야. 선거를 다 도덕질했는데 뭘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헛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도 한심해 가지고 이런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고 비극인 거죠. 경기지사 후보도 선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작했습니까. 이렇게 조작했잖아요. 김은혜가 받은 여기에 한 번 예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2022년도 6월 2일 경기도지사 선거 수원 권선구 사례만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혜가 사전투표에 얻은 2만 8106표 가운데 5% 훔친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황순식왕의 30% 훔치고 강용석이한테 50% 훔치고 총합자가 1747표를 빼앗고 1747표를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제야 전문가가 42개의 모든 뭡니까 구시군에서 다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다 계산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도 여러 번 발표를 했고. 이게 뭡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걸 보고 김동영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뭡니까 우습게 생각하겠냐 이야기죠. 다들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자식들이 있건데 선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당대는 어떻게 해먹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가 애들이 다 노예가 될 건데 사람들이 양심들이 있어야 되지. 정말 친절머리가 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야 정치인들이 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무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내 나이가 있고 한데 무슨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엄해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불쌍하고 백성들이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땅에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애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불쌍하고 가방끈이 좀 길어 가지고 구한말 역사부터 뭡니까 나라 역사를 아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당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후손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외치는 거죠.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이야기해 가지고 무슨 본인은 함께 뭡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이걸 한 대가 내가 무슨 간직을 하겠습니까 무슨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